윈도우 10에는 숨겨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갓모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갓모드는 윈도우 7에도 있었던 기능으로 윈도우 10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윈도우 상에서 제어가 가능한 모든 기능을 단 하나의 폴더 안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령어를 쳐서 이동을 하거나 제어판이나 설정, 기타 등등 다른 경로를 이동하지 않고 갓모드로 설정한 폴더로 이동하면 모든 목록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되죠?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데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를 누르거나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FE를 누른 다음에 영상 하단 더보겐에 첨부한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이 갓모드라는 여기는 폴더 이름을 바꾸는 부분이지만 아쉽게도 윈도우 10에서는 버그인지 폴더명을 변경을 하더라도 적용이 안됩니다. 이렇게 폴더명을 바꿔주면 아이콘이 제어판 모양으로 바뀌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에서 제어가 가능한 모든 메뉴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화벽 관련된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 로컬그룹 정책 편집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도 볼 수 있고 시간이라든지 날짜도 조절할 수 있고 글꼴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도 있고 마우스 관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있고 백업 관련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갓모드를 적용한 폴더로 이동해서 원화당목을 선택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폴더 내에 목록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찾고 싶은데 마우스 일로 하나씩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은 폴더 내에 있는 검색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상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화상을 입력하면 접근성 센터에 있는 메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갓모드 설정은 이게 다입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갓모드 폴더를 생성해 놓은 다음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